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경찰청 청사를 창의적 건물로 짓기 위해 나라장터에 설계 공모를 공고했습니다. 세종경찰청 청사는 5-1 생활권 합강동 1만 8천 제곱미터에 2026년 말까지 777억 원을 들여 건물 면적 1만 8,982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공무원 접수는 오는 6월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하고 오는 29일 공무원을 심사해 6월 30일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금 더 제ograph구 lloyals increase in watery chords 예 while the dlaughs 극 local Phill bureau